시작 오늘 계속 한 얘기죠? 근데 이런 애들 관심 끌기도 있지만 실은 복수하려는 애들도 있어요 슬픔이 크잖아요? 그러면 저는 평생 딱 사나이가 됐어요 얘는 수업을 공격했으니까 선생님이 뭔가 만신승하거나 하면 정확히 딱 있는 부분을 내따 쏴버려요 선생님들이 그냥 다 기절할 기분이죠 학교회가 그러길래 저는 어지간한 거 알고는 학부모한테 전화 안해요 오로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그거 알려줘요 그런데 아버님을 만났더니 어머니만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하고 말씀 나눴세요 목소리를 깔고 그러는데 제가 말하면 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아 얘가 고등학교 2학년 자리입니다 얘가 중2까지 점점 1등 했대 엄마가 애 외복을 했대 그래서 영어 가지를 가르치고 가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전주 2등 했대 그 다음에 엄마가 애를 공격했대 그런데 애가 가지않나? 그러니까 애가 자신이 한 손가락을 한 거예요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버려요 이 학기에 이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대 이 학기에 이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대 그런데 그때 치명상 치명적인 미용주의가 그 일 이후로 엄마가 애를 처먹을지도 않는데 밥도 안 죽어 그래서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얘가 우리 반에서 가장 좋은데 제일 먼저 와 왜? 그렇지 또 끝나면 집에 건대축구름 삼겹살집에서 밥 10시 돼야 들어가 왜? 통화가 싫고 그 사정을 알고서 우리 반 교과단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애하고 싸우겠어요? 안 싸우겠어요? 안 싸우지 안 싸우지 싸우는 상대가 되어야 싸우지 이런 지경이면 나같은 건 불 질리겠다 진짜 학교 나오는 게 당연히 아침에 뒷문으로 들어올 때면 사천왕상의 얼굴을 하루 들어오십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은 수업 공격하고 오후가 되면 얼굴이 풀려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있다 막 끊임없이 토악질을 하는 욕을 하는 게 그 나의 영혼에 본인도 모르는 토악질일 수도 있다 이 애들이 맞선왕의 몸속에 그것을 따졌다 참 참 오늘 연습 참 기억 잘 한거죠? 우리 또 박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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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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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